지난 9월 9일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혹시 이런 이력서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라는 글이 화제였는데요. 작성된 글에는 사진과 함께 보자마자 10초 정도 말문이 턱 막혔다. 혹시 요즘 도는 빈 같은 그런 걸까요? 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이 아닌 A4 용지로 보이는 종이의 볼펜으로 성의 없이 기본 인적 사항과 학력 그리고 경력 사항 등의 표를 자로 그은 것도 아닌 삐뚤어지게 대충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에 출생 연월일을 보면 2005년생으로 이제 막 스물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력서 쓰는 법 등을 모른다면 주변인이나 인터넷 등에서 찾아서 작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또 경력 사항을 보면 두 곳에서 일해보았는데 말이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그 자체이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모르면 검색을 해봐도 좋고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한 번쯤은 스쳤을 건데. 안타깝다.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인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 면접 오라고 할 듯. 워드를 할 줄 모르는 듯. 사무직은 불가. 이력서를 준비 못했나? 그래도 성의는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